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혜섭 소장과 함께 신소장의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의미 있는 테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제를. 사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특집 관계로 제가 못 나오는 바람에 제 특집을 못했네요. 오늘 장에 지금 이 섹터가 움직일 게 뻔해 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종목 스크리닝 하셔가지고 9시 시작하기 전에 리스트 세팅 해놓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할까요? 그럼요. 네, 오늘 앵커님이랑 딱 한 10분 정도인가요? 20분 정도? 20분 만에 우리가 심시티처럼, 브루마블처럼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밸류체인이 얼마나 중요한 건 제가 그동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아시죠? 이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자, 우리 공사 현장을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앵커님이 사실 집을 짓는 겁니다. 아파트가 펜트하우스인데 혼자 사실 집을 그냥 다 혼자 사실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100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사실 거고 100층에 앵커님이 들어가서 사실 거예요. 그러면 재밌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공사 현장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터파기 공사라는 걸 합니다. 지하 2, 3층 정도까지 파내려가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 유적지가 발견되면 공사가. 그렇죠? 그런 뉴스 가끔 보셨죠? 유적지가 발견되면 그때 또 공. 백제의 유물이 발견됐다. 그러면 100평짜리가 그때부터 1000평짜리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공사가 일단 중단돼요. 그런데 그거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터파기 공사를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유물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터파기를 누가 하나요? 굴삭기. 우리 아이들 있으신 주부님들은 잘 알 거예요. 아이들 키즈카페 가면 흙놀이 하는 데 있죠. 거기 가면 굴삭기랑 이런 안전모에 다 뭐가 써있나요? CAT. 캐터필러. 거기 굴삭기에서 점유율 1위인 업체예요. 그다음 2위가 고마스라는 일본 업체. 고마스. 그리고 3위가 신하라는 중국 업체. 그다음에 이제 4위가 스웨덴의 볼보고 5위권에 두산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가 있는데 둘이 합병을 했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이거 보시면 되고요. 두산 밥캡도 있는데 두산 밥캡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애라 미국 경기에 관련된. 그럼 좀 캐터필러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건 일단 좀 후발로 빼놓고 현대건설기계랑 두산인프라코어 이거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굴삭기업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텃파기를 했죠. 유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거기서 바로 펜트하우스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내력이라는 게 있는데 지반이 만약에 굉장히 약한 무른 땅이다.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파일을 박습니다. 이른바 말뚝을 박아야 돼요. 100m 길이가 되는 시멘트 원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박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철근하고 골제랑 시멘트를 원심력을 이용해서 원기둥 트레더고 돌려요. 그럼 이제 그 원기둥이 나오는 거죠. 메모를 하고 계시나요? 거기서 3.1CNS, IS동서, 동양파일 이렇게 기업이 나오는데 3.1CNS는 옛날에 대림산업이 3.1그룹에 팔아서 3.1CNS라고 사명이 변경된 거예요. 얘네가 1이고 IS동서가 2이고 동양파일이 3인데 IS동서는 사실 건설사고, 그렇죠? 건설사고 거기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일 업황에 100% 반영되기보다는 건설주를 따라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업계 순위만 알아놓으시고 콘크리트 파일 쪽은 3.1CNS랑 동양파일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양파일은 100% 콘크리트 파일만 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실 다 움직였습니다. 한 번 다 움직였는데 순환매 계속 돌 거예요. 그래서 알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콘크리트 파일 만들 때 시멘트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시멘트는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순위대로 해놓은 거예요. 몇 년 사이에 합종연행이 일어나서 정리가 됐어요. 쌍용양회가 대한시멘트를 인수했었고요. 한일시멘트가 현대시멘트를 인수해서 한일현대시멘트가 됐는데 지금 기업은 주식시장에는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두 개 다 상장돼 있어요. 그런데 한일시멘트가 탄력이 지금 더 좋았죠. 한일현대시멘트도 그럼 관련 중이긴 한 거예요. 그렇죠. 관련 중이긴 한데 한일시멘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한일현대시멘트는 덜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세아시멘트, 아세아시멘트가 한라시멘트를 인수했어요. 그다음에 삼표성신, 원래 그전에는 삼표성신이 훨씬 더 윗단계에 있었는데 레벨이, 점유율이 지금 합종연행을 통해서 상위권이 이렇게 됐어요. 쌍용양회, 한일현대시멘트, 그다음 아세아할라 이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 중에 한일시멘트가 탄력이 좀 좋고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는 업계 1위인데 친환경 시멘트 회사를 변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레벨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일시멘트는 단기, 쌍용양회는 좀 중장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멘트는 가루예요. 그래서 그 가루를 반죽을 써야 되는데 거기 레미콘, 레미콘차에 돌려야 돼요. 계속 돌리고 있는 이유가 시멘트가 안 굳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기업이랑 동향이 있는데 여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죠? 콘크리트 파에 말뚝을 다 박았어요. 지내력으로 확보를 했죠? 시멘트 반죽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펜트하우스를 올려야 돼요. 올리는데 틀이 필요하죠. 틀이 바로 거푸집. 거푸집이 틀이에요. 거푸집을 놓고 거기다 시멘트 반죽하고 철근 콘크리트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푸집에서 산목 에스폰하고 금강공업. 이거 두 개 아시면 돼요. 얘네가 알루미늄 폼을 하는 업체거든요. 폼이 거푸집이에요. 그 틀을 만드는 업체인데 알루미늄이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알루미늄 틀을 해야 그 안에 시멘트를 부었을 때 콘크리트 면이 깔끔하게 나와요. 거푸집을 나중에 뽑아내야 되거든요. 뽑아냈을 때 단면이 거칠거나 뾰루통하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뾰루통은 단어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게다가 알루미늄은 또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지고 가정 정가가 되는 기업이에요? 사실 전가를 바로 하기는 어려운. 지금 보면 왜냐하면 중소기업이잖아요. 건설사가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항상 갑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목 에스폰이나 금강호흡은 업계에서 거의 과점 상태예요. 알루미늄 폼이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는 좀 작지만 협상력은 그래도 있죠. 과점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이지만. 그리고 이제 건물 내외장재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죠. 건물 내외장재로 넘어가면 거기에 창호. 창문 바르고 내외장재 해야 되죠. 여기서 벽산이. 요즘에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거기에 옛날에 우레탄 폼이나 이런 걸 써서 불이 많이 나서 불이 안 나는 무기질 원료로 바꾸고 있어요. 그라스울. 미네랄울. 이런 걸 벽산이 하고요. 그다음에 창호에서 KCC 글라스. KCC 글라스가 자동차 창문도 하고 아파트 창문도 하고 다 해요. 그다음에 유니드. 유니드는 MDF 합판이라고 그 실내에 들어가는 자재 이걸 만들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벽 도장공사. 제가 이틀 전에 마지막에 노르홀딩스 얘기 드렸죠. 맞아요. 기억납니다. 난리 났죠. 말씀하시고 얼마나 올랐죠? 노르홀딩스. 거의 상한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노르홀딩스 얘기 드렸을 때 제가 건설조선하고 같이 얘기를 드렸어요. 페인트는 건설조선에 다 들어가요. 여기서는 지금 오늘은 건설 얘기이기 때문에 외벽 도장공사 부분에서 KCC 노르페인트, 사마페인트. 노르페인트도 상한가 갔어요. 지금 어쨌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그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루 업체가 있어요. 마루를 깔아야 되잖아요. 동화기업하고 한솔홈데코가 나와요. 그런데 동화기업은 2차전지에 엮였었고요. 한솔홈데코는 탄소배출권에 엮여서 좀 테마로 갔어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시되 지금 그 테마로 엮여서 가버렸기 때문에 건설업항에 100% 연동되기는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마루까지 깐 다음에 가구를 들여와야 돼요. 가구를 직접 살 수도 있지만 세팅돼서 올인원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NX 그리고 OIMINT 한국 가구 이런 것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욕실 자제예요. 대림비엔코, 와터스코리아. 와터스코리아는 양병기에 응가 싸면 가는 관. 그거 만든 회사. 여기까지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순환매가 일단 한 번은 다 돌았어요. 이미. 노루 페인트가 정점을 찍으면서 페인트가 정점을 찍으면서 거기서 끝났는데 그럼 이제 다시 이게 돈 거죠. 어떤 순서대로? 잘 쉰 순서대로.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노리는 거죠. 이제 이거를. 오늘 분명히 식초과 다 갭떠서 시작할 때인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건설, 기자재 종목들 거의 다요. 대형 건설, 제가 보기에는 건설업체보다는 지금은 다 중소용주 타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삼성전자는 묶여있고 밑에 소부장이 돌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대형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예요.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이런 것들은 묶여있는 상태에서 건설재가 도는 거죠. 건설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5월에 공매도가 재개돼요. 대형주들은 지금 그 부담감 때문에 이미 수급이 조심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중소용주는 엄청 활발하게 수납매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이를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를 보면서 업황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좋은데 대형주를 직접 투자하는 건 상대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형주로 업황 회복의 잣대를 삼아서 업황이 회복되겠구나. 이 나침반으로 삼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실제 투자는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이 밸류체인상 하단상에 있는 얘네들을 공략을 해야겠죠. 뭐 여기서 탑비까지 뽑아들여서 입속에 매겨드려야 되나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건설 기자재 종목을 전부 다 골격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을 지었고요. 이제 분양권 사셔서 입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을 사서 입주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00층에 가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사야 되는데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살 걸 100만 원짜리 살 수 있기 위해서 수익을 할 만한 종목을 알려주시죠. 잘못하면 100층에서 1층 내려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만한 종목을. 사람이 1층에서 100층 가면 기분이 좋은데 100층 사다, 1층 사면 못 살잖아요. 같은 펜트하우스도.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렇게 종목 나열해서 그중에 하나 맞으면 자랑하면서 나 맞혔다 이럴 거잖아. 너무. 앵커님이 그 질문을 하고 싶으셨죠. 저를 공격하기. 진짜 천재시네요. 맞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관련주들은 다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섹터 중에 제일 선호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굴삭기 중에는 현대 건설기계가 좋아요. 두산 인프라코도 좋은데 현대 건설기계가 두산 인프라코를 인수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볼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굴삭기 순위 4위에 볼보가 있거든요. 얘네 둘이 합치면 볼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게 현대 건설기계는 인도에서 강점이 있고 두산 인프라콘은 중국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 막 칼 방패 들고 지금 21세기에 싸우는 거 들어보셨죠. 그 국경 지대에서.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둘이. 그 말로는 인구 대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존스럽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선 시너지가 날 수가 있죠. 그러면. 현대 건설기계는 인도를 하고 두산 인프라콘은 중국을 하니까 둘이 국경에서 싸우든 말든 어쨌든 개발을 하면 굴삭기가 양쪽에서 좋잖아요. 현대건설기계가 조정받고 있는 이 타이밍에 이걸 노리는 게 굴삭기는 그게 탑픽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 말뚝은 반드시 박아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가 맨 먼저 강하게 움직였어요. 사실은. 강하게 움직였고 3.1CNS랑 동향 파일이랑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1CNS가 며칠 전에 급등했어요. 그때 동향 파일이 밀렸거든요. 많이. 그래서 지금 탄력 면에서는 동향 파일이 좀 더 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고른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시멘트는 계속 좋은데. 그게 그냥 난 좀 넉넉하게 하고 싶다. 넉넉하게가 뭐냐면 나는 좀 여유롭게 그냥 정립식으로 사서 길게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쌍용량애가 맞아요. 스타일이. 이게 쌍용량애가. 급작스럽게 움직이지 않아요. 얘네가. 배당도 6% 주고. 쌍용량애가. 혹시 아세요? 경북 의성에 쓰레기 산 사태 났던 거 기억나세요? 경북 의성에 쓰레기를 하나 둘씩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산이 쓰레기 산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버린 사람은 도망갔어요. 정부에서 치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쌍용량애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게 쌍용량애라고 치면 안 나와서 쌍용 CNE. 바뀌었나요? 로 치워야 되는 것. 어차피 이번 주식시장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 사명 변경하면서 친환경 기업으로 가려고 간판을 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명이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플랫폼 기업으로 가려고 하이브로 변경했어요. 기아차도 기아로 변경했고. 4월 달 주식시장에 있으면 그렇게 바뀌어요. 바뀌었는데 지금 자막에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기업이에요. 쌍용량애가 경북 의성 쓰레기 산을 철회해 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 하면 우리 드럽다고 하잖아요. 강변 거기 가면. 아니 저기 서울숲 가면 옆에 삼표시멘트 공장이 있거든요. 다 내몰라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비싼 집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시멘트 회사가 완전히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멘트를 만들어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열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정 전기로 공급해요. 그럼 이게 친환경 기업이죠. 이렇게 변신하고 있는 기업을 쌍용량에 투자하면 되고 지금 당장 조금 단기적인 수익을 취하고 싶다. 하시면 한일시멘트를 하시면 돼요. 한일시멘트가 일봉에서 11선 깨지 않으면 11선 근처에서 계속 매수해서 수익 내는 전략 이거 하시고요. 그래서 쌍용량의 중장기 한일시멘트 단기 종목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레미콘 업체는 저는 안 벌 거예요. 그냥 그 뭔가 있는지 알아주세요. 약해요. 약해서 그러고. 왜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시멘트 회사랑 건설사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레미콘 회사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회사랑 그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양쪽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런 좀 힘든 점이 있어요. 협상력이 약해서. 시멘트 회사가 원자재 가격에 올라서 레미콘 회사에 올려달라고 하면 레미콘 회사는 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위에서 건설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올려. 그럼 우리 마진이 줄어드는데 계속 약간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기업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 약해서 안 보고 거푸집은 산목 에스폰 금강공업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이거 둘 중에 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좀. 좀 숨 좀 쉬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전달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다시요. 종목명 뭐라고요? 거푸집. 거푸집을 만든 회사인데 알루미늄 폼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산목 에스폰 금강공업은 과점이에요. 그 두 개 중에 하나 둘 다 그냥 동행해요. 얘네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좀 초소용주예요. 초소용주라 조금 그런 변동성을 조심해야 되긴 해요. 그리고 건물 내외 장제로. 산목 에스폰이 변동성 중요해야 된다고요? 산목 에스폰이랑 금강공업이 다 보시면 초소용주자 중소기업이에요. 강소기업이라 부르지만. 금강공업과. 규모가 작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흔들림이 심할 수가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 내외 장제에서 벽산이랑 유니트랑 KCC글라스. 아까 얘기 드렸는데 벽산의 장점은 그게 있어요. 벽산이 페인트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루 페인트가 날랐잖아요. 노루 홀딩스도 날랐죠. 노루 홀딩스 밑에 IPK라는 자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조선사 도료를 만드는 업체여서. 그때 그래서 조선 기자재 설명할 때 조선 기자재가 그날 돌진 않았어요. 그런데 노루 홀딩스 하나가 맞았어요. 그래서 IPK가 있다. 그래서 노루 페인트 있는데. 노루 페인트가 아니죠. 벽산이 페인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아까 샌드위치 패널에 들어가는 게 우레탄폼이라는 걸 쓰다가 우레탄폼은 라이터로 불 잘못 붙이면 확 타올라서 그 고충포까지 다 타서 그 화재 사건이 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기질 재료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벽산이 이미 증설을 다 완료해놓은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막고 있다는 거죠. 이 증설하려면 40억, 50억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벽산이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페인트 모멘턴까지 있으니까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좋고 KCC 글라스. 이거는 좀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용 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식 들으셨죠. 현대자동차 자동차 공장 중단됐거든요. 반도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약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오닉5가 예약이 마감됐거든요. 그런데 차를 출시를 못해서 매출을 끌어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KCC 글라스도 자동차용 유리를 제공해도 못 나가요. 나가야 팔려요. 얘네도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수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KCC 글라스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거예요. 벽산이 일순이고. 유니드는 요즘에 떴어요. 소리 소문 없이 떴어요. 이거는 거래량이 좀 적어요. 거래량이 좀 적고 소외주 느낌이고 원래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유니드가 MDF가 약간 친환경 자재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재가 요즘 포름 알데이드다 막 이러는데 MDF 화판에 친환경을 넣어서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유니드가 뜰 수도 있다. 오래된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이미 차트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보세요. 그리고 외벽 도장공사에서 페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냥 안정적이고 좀 무거운 거 좋다. 항상 KCC 하세요. 그런데 좀 빠른 거 있죠. KCC를 하고 있는데 나 노루페인트 가진 분 너무 부럽다. 노루페인트는 상한가 가는데 KCC는 상한가를 안 가니까 무거우니까 그러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도 지금 노루페인트 하지 마세요. 일단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밑에서 사신 분들 지금 수출시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노루홀딩스가 난 것 같아요. 노루홀딩스. 노루홀딩스 밑에 IPK라는 자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박용 도료. 노루홀딩스를 좀 저점에 잡아보는 거. 그런데 페인트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숨을 골라야 돼요. 지금 밸류체인 순서대로 얘기 드린 이유가 있어요. 페인트가 맨 마지막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주식장에서도 맨 마지막에 움직였어요. 바로 며칠 전에 움직였어요. 며칠 전에 움직인 것보다는 맨 처음에 있죠. 굴삭기랑 콘크리트 파일이랑 시멘트. 이게 맨 처음에 움직이고 페인트가 마지막에 움직였잖아요. 페인트가 움직이는 사이에 이 맨 앞단이 셨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확인해보세요. 그거를 다시 1번 타자를 해야 되는 거죠. 9번 타자까지 돌았잖아요. 타수는 1번으로 와요. 지금 다시. 1, 2, 3번을 다시 노려야 돼요. 순서상으로는. 그리고 마루업체 동화기업 한솔 홈데커도 뺄게요. 왜요? 이거는 동화기업은 2차전지로 엮여서 날라가 버렸고 마루를 만든 회사인데 2차전지로 날라가서 좌회사로 엮여서 날라가 버렸어요. 한솔 홈데커도 바이든 정부 들어온 다음에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설 기업이긴 한데 다른 테마로 엮여서 이미 날라가 버린 것들은 건설 경기 회복에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다이나믹한 흐름을 막기에는 이미 맞아놨기 때문에 다른 걸로 올라갈 룸이 적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가구가 페인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뜬 건데 이것도 숨을 골라야죠. 오하임 아이엔티가 레이디 가구 만드는 회사인데 어저께 상한가를 갔어요. 일단은 얘는 가구는 9번 타자죠. 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욕실 자재가 있는데 대림 비엔코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괜찮아요. 이거랑 와토스 코리아는 상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일단은. 왜요? 시총이 천억이 안 된 회사고 너무 작은데 이미 떴어요. 사실 이게 마지막으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욕실에 들어가는 대림 비엔코가 양병기를 설치하고 세면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그 양병기 밑에 들어가서 관에 들어가서 하숙으로 빠지는 관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와토스 코리아예요. 그런데 시총이 작고 그래서 미리 날라가 버렸어요. 얘는 일단 빼고 대림 비엔코가 더 낫다. 욕실 자재 쪽에서는. 그래서 가구주는 이미 올랐고 욕실 가구 쪽으로 대림 비엔코를 노려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따로 뽑지는 않아서 읽어드릴게요.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그러니까 신도당께서 뽑으시는 탑픽주. 현대건설기계. 그러니까 주부님들 아이들 굴삭기 캐터필러 굴삭기 사주시면서 자기 돈으로는 현대건설기계를 사세요. 굴삭기를 사줘요? 장난감으로? 굴삭기 장난감. 굴삭기 장난감. 굴삭기 장난감. 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굴삭기. 남자애들은 굴삭기 그거 엄청 좋아해요. 전동 움직이거든요. CAT 그거. 그거 사주면서 주식을 사주셔도 좋고 CAT 주식을 아들은 사주고 주부님은 현대건설기계를 담으세요.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에서는 동양 파일이 지금 좀 저점상 괜찮은 것 같고 시멘트에서는 중장기로 보시는 분은 쌍용량에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항일 시멘트. 이게 좋고 그리고 거푸집에서 산목 에스폰 금강호흡 이거 두 개 괜찮고 내외장제에서는 벽산이 괜찮고 KCC글라스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분이 껴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그리고 페인트는 일단 페인트랑 마루 업체랑 가구는 가장 최근에 올랐거나 다른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좀 숨을 고를 때 이격이 줄어들 때 보자. 이거는 뒤로 밀어놓고 대림비엔코는 지금 괜찮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셔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영감을 던져드리는 존재. 저는 그런 거 좋더라고요. 검색을 하다가 어떤 글을 발견했는데 내가 모르는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글이 있어요. 그럼 그때 기분이 좋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영감을 던져드리는데 거기서 뭔가 자기가 또 창출해서 뽑아내서 하면 기분 좀 수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저 사람이 던져주는 거에서 캐치를 하면 시간도 절약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바이오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던져주는 데서 아이디어를 뽑아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기분도 좋잖아요. 소장님 나오시니까 저희 동시 접촉자 수가 확률로 비율로 봤을 때 50% 급증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계산하신 건가요? 계산이 바로 되죠. 우리는 우리는 인기가 많은 바이오으로 유튜브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저희 신 소장의 시그널 내일도 알찬 업종과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길 기대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집중하시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죠. 좀 아쉬우시죠. 저와 티키타카를 좋아하시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펜트하우스 같은 요소도 넣은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할까 봐 건더기라도 하나 걸게 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실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